우리는 대학을 거부한다! 창년에 고추라! 경기도에 고추라! 그리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못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촛불청소년인권법 재정연대 비행기 이창륙이 조정되고 모든 가열 행위에 면죄부가 되어왔습니다. 바쁘자! 입심하려고 정치로 재생활을 바쁘자! 감사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대학에 간다는 믿음을 깨고 모든 사람들의 삶에 응원받을 수 있어야 하며 학교는 대학이라는 한 가지 길이 아닌 다양한 삶을 얘기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쟁에 내몰리고 불안에 쫓기는 삶 그 이상을 상상하고 만들어가기 위해 대학 입시 거부를 선언합니다. 이제는 사회가 강요한 대로 경쟁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바라지도 않은 트로피를 위해 겪히 있는 사람과 싸워야 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다양한 삶에 존중하라! 우리 모두의 삶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저에게 신호를 줄 테니까 그때 다 같이 지급 행정 세상을 망치는 차별을 못한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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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런 frente에는... 그냥!